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제크제크제크게이입니다. 설날을 맞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제 막 출시된 슈퍼마리오 3D월드 퓨리월드의 리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슈퍼마리오 3D월드 퓨리월드는 2월 21일 오늘입니다. 정식 출시됩니다. 우선 메타크리틱의 리뷰어들의 점수를 보면 현재 90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 작품인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97점을 받은 것에 비교하면 살짝 떨어지는 점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대체적으로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주었지만 IGN에서 가장 낮은 점수 70점을 주었다는 겁니다. IGN의 리뷰 내용을 볼까요? 슈퍼마리오 3D월드 플러스 퓨리월드는 흥부한 게임 플레이를 선사하지만 모든 구성들이 부드럽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스위치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초강추 마리오 게임은 아닌 듯하다. 라면서 70점을 주었습니다. 이 점수가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리뷰 점수였습니다. 평점은 꽤 높은 90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에픽의 게임 엔진 언리얼에서 메타 휴먼을 출시했습니다. 언리얼에 따르면 누구나 단 몇 분 안에 모델을 움직이기 위해 뼈대를 넣는 리깅도 하고 머리부터 의상까지 제작할 수 있는 초고품질의 디지털 휴먼을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라고 전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짜 같아 보이는 고품질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손쉽게 얼굴 모양부터 피부, 눈, 이빨, 머리카락까지 높은 수준의 캐릭터를 손쉽게 모델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픽에서는 모델의 에셋이나 조명 등의 품질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타 휴먼은 아직 모든 사람에게 사용이 허용된 것은 아니고요. 등록한 사람에게만 한 쌍의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얼리 액세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영화 같은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다운로드해서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어제 사이버펑크 해킹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소식에서 사이버펑크가 해커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게임의 소스코드 등 여러 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했는데요. 벌써 이 해킹당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이버 뉴스의 소식입니다. 최근에 사이버펑크 위처 개발사 CDPR이 해킹을 당한 후 그웬트의 소스코드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CD 프로젝트 리그 1이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되었고 내일 추가로 유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 유출된 정보에서 게임 소스 파일들을 볼 수 있고 리드미 파일을 통해 내일 추가로 유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킹된 정보가 뒷거래가 오가는 다크웹 경매 사이트에 나올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CDPR이 해킹당한 정보에는 위처를 만들 때 사용했던 레드 엔진 또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 이외에도 CDPR 캐피털 그룹의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에 관한 유출 소식은 없어 보입니다. 사이버펑크 해킹에 관한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 슈퍼마리오 35주년 기념으로 닌텐도에서 정말 많은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젤다 35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닌텐도에서 어떻게 추가를 할 것인지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코타쿠 호주의 기사를 보시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닌텐도가 호주에서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에 대한 새로운 상표를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상표 등록하는 곳에 가시면 이렇게 닌텐도가 몽환의 모래시계에 대한 상표를 새로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작년에 신청되었고 11월 말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닌텐도가 이 게임을 다시 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젤다는 2021년 2월 21일이 35세가 되는 기념의 날입니다.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는 젤다 타이틀 중 가장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하기 위해 닌텐도 DS의 펜 스타일러스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에 새롭게 이식이 된다면 펜 없이 컨트롤러만 사용해서 플레이하게 되겠군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철날 맞이 세일을 시작합니다. 최대 80%까지 세일을 하고 꽤 괜찮은 타이틀이 세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세일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한번 들려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 40%, 피파 21 70%, 어크 바랄라 30%, 페르소나 5 40%,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 40%, GTA 5는 그만 사시고 세키로도 35% 세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셀 페이지의 첫 페이지만 본 것이니까요. 설날을 맞이해 한번 들려보세요. 엄청 많이 세일합니다. 다음 닌텐도 스위치에 새롭게 출시될 게임이 유출되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소식입니다. SNS 유저 니키에 의해 전달되었는데요. 스타워즈 리퍼블릭 코만도가 닌텐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CDN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이 게임은 2005년도에 PC와 엑스박스에서 출시된 스타워즈 슈팅 게임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 대부분의 게임 개발을 외주에 맡겨오던 루카스 아츠에서 직접 자체 개발을 시도한 게임이고 늘 해오던 유명한 캐릭터들의 등장을 빼고 오로지 낯선 캐릭터에 의한 낯선 스토리의 게임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주목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이 소식을 닌텐도에서 파트너 디렉트 같은 것으로 공개할지 그냥 SNS로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게임 출시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다음 한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2월 20일, 21일 이틀간 블리즈컨 라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세부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올해 블리즈컨 라인은 홈페이지 블리즈컨 닷컴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 20일 토요일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채널을 찾아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은 총 6개로 나뉘며 종합적으로 골라서 보여주는 블리자드 채널, 와우 채널, 하스스톤 채널, 디아블로 채널, 오버워치 채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같이 전략 게임을 다루는 전략 채널로 구성됩니다. 이번 행사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디아블로가 이벤트의 중심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버워치 2는 토요일에 숨은 뒷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스스톤은 2021년 앞으로 다가올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모든 영상은 저장된다고 하니 바쁜 일이 있어 놓치셨더라도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이... 다음... 오늘만 사이버펑크 해킹 관련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전 소식을 통해서 해킹된 파일들이 뒷거래가 오가는 경매 사이트에 나올 것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 CDPR에서 훔쳐진 정보들은 다크웹 경매에 올라왔고 이 경매를 통해 판매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크웹을 모니터링하는 켈라에 따르면 CDPR의 경매가 종료되었다. 해커는 레드 엔진과 CDPR에 출시된 게임들의 소스 코드를 경매에 올렸고 더 이상 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는 조건과 함께 만족스러운 가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CDPR의 레드 엔진의 경매가 끝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시큐리티 계정인 VX 언더그라운드 역시 이 경매가 종료되었고 누군가 실제로 이 자료들을 구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IGN의 소식에 따르면 얼마에 팔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선불 구매 가격이 700만 달러 하나로 약 78억 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해커가 남긴 랜섬 노트를 보고 헬로키티라는 랜섬웨어 그룹에서 한 공격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소식을 보아하니 얼마에 팔린지는 확실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CDPR의 경영진 중에서 여기에 포함된 정보가 세워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78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입을 했을 테고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은 CDPR의 경영진 말고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정말 자작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새로운 게임 소식을 싹 긁어모아서 매일매일 아침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아침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치키치키치크기야